야! 타! 이거 뭐야? 뭐긴, 국명장 같은 거지. 너 태우고, 우리가 들고 나가면 돼. 아, 얘가 여기 어떻게 들어가? 내가 테스트 다 해봤어. 세환이가 나보다 좀 뚱뚱했긴 해도 충분해. 아우, 용돈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야? 눈이 무거워. 조용히 해, 나갔다. 제이미다! 제이미다! 안녕하세요, 제이미 휴스턴입니다. 저는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. 이번 학기에 입학했고요. 여기 국제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. 왜 극비리에 입국하신 겁니까? 무슨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는 건가요?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. 그냥 평범한 한 명의 학생으로서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괜히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고 해서. 같이 사진 찍힌 그 여자분과는 무슨 관계인가요? 그건... 사귀는 사이인가요? 연인관계 맞죠? 아니면 그냥 친구 사이입니까? 아닙니다. 친구 아니고 사귀는 사람 맞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제가 먼저 좋아했고, 이번에 저로 인해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. 잠깐만요! 잠깐만요! 잠깐만! 야, 빨리 빨리 좀 열어봐, 열어봐. 야, 열어봐! 왜 이렇게 손으로 해봤는데? 아니에요! 아닙니다! 아닙니다. 저는 얘랑 같이 사진 찍힌 그 사람인데요. 그냥 조교로서 유학생들 도와준 것 뿐이고요. 아무 관계 아니고요. 사귀는 사이에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저 이 사람 좋아합니다. 저는... 헛소리예요, 헛소리. 진짜예요. 이거 보세요. 저는 얘 거예요. 저는 박사원 겁니다. 저는 박사원 거예요. 손나 봐. 야, 왜 내가 네 거라고 말을 못 해, 어? 나는 네 거다! 박사원 네 거다! 왜 말을 못 하냐고! 지금 대학 당국에서 공식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. 10분 후에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요.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. 진짜 빨리 가야겠네!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